안녕하세요. 저는 킹콩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2016 대수능 저희 커리큘럼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제 커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D1, 19뿌라스구, 40회 모의고사 40회 모의고사나 19뿌라스구는 대부분의 메가스타대 회원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좀 익숙하실 텐데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내년도 제 강좌에서 제가 신규로 런칭하는 강좌입니다. 이 D1이라는 말은요.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 하나로 영어의 기본기를 다 잡아주겠다. 이런 겁니다. 제가 정말 여기에 모든 걸 다 때려 넣었습니다. 찬찬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2016 대수능을 위해서 저의 풀커리를 탄다고 하면 강좌를 3개만 타면 되는 건데 기본기를 다루는 D1, 기본기.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한 문제풀이 스킬.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다면요. 출제 방법이 보이거든요. 같은 유형만 이렇게 쫙 보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영어실력에다가 기본적으로 영어실력이 있어야 되죠. 영어실력은 이걸로 닦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설명드리는 건데 기본적인 영어실력에다가 약간의 스킬을 더하면 여러분의 영어성적은 옛날에 내가 항상 공부는 좀 많이 했는데 내가 인식하는 내 실력보다는 성적이 좀 적게 나온다. 이런 억울함을 확 없애주는 스킬 강좌. 19브라수구. 그리고 이제 40회 모의고사. 다 많이 알고 계시죠? 세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등급대별. 나는 영어실력이 이 정도다. 그럼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실 텐데 내가 좀 영어를 좀 많이 못한다. 기본기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이게 40회 모의고사가 내년 3월에 런칭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9브라수구는 1월에 런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는 지금 현재 11월일 텐데 이게 11월에 아마 영생 올라갈 거예요. 그때는 D1을 이걸 수강을 하셔서 계속 이걸 여러 번 돌리셔서 기본기를 닦으시고 나면 이게 그렇게 길지 않은 강좌입니다. 하지만 기본기를 탄탄하게 잡아줄 수 있는 거니까 이걸로 기본기 잡고 기출문제 스킬 배우고 그 다음에 40회 모의고사로 완벽한 실력 획득.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복잡하지 않을 텐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좀 추가로 약간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제 강좌가 뭐가 있었었냐면 스텝업이라는 완전 생기초 강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문. 구문이라는 건 하나의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의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게 구문이잖아요. 그걸 배우는 구문강좌 구문킹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문장들이 겹겹히 쌓여서 하나의 덩어리 이루고 있는 걸 달락이라고 하는데 그 달락에서는 하나의 문장만 가지고 있는 직역이 아니라 주변 문장의 해석에 따라서 그 문맥이 달라지는 그 수직 독해, 그 의역을 배워야 되는 이 강좌들이 있었어요. 스텝업, 구문킹, 수직 독해. 저 세 개가 여러분의 기본기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건데 강좌가 세 개다 보니까 좀 학생들이 듣기에 약간 좀 많은 거 아닌가 또 거기에서 나오는 약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이 구문킹, 스텝업, 수직 독해 저거를 하나의 강좌로 묶은 겁니다. D1, 하나. 제목 편하죠. 저 하나 하면 이제 기문기는 닦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로 D1을 만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올해까지 있었던 이 다른 강좌들, 이 자료들 이 자료들은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업법킹과 그 다음에 대치동 형강 48회의 숙제하고 단어 그러니까 빈칸 백제, 흐름 백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시판에 가면요. 빈칸만 백제가 있는 게 아니고 또 흐름만 백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 흐름이라든지 업법이라든지 아주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건 다 무료거든요. 무료로 PDF4 가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커리큘럼 가이드니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2026에 새로 만들어낸 D1 2026 이거는 세 개의 강좌를 요약 정리한 것이 이건데요. 여러분 혹시 그 서점에 가보시면 책 같은 거 원서 있잖아요. 원서 같은 거 책 사시면 페이퍼백하고 하드커버하고 둘로 나뉘는 거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페이퍼 커버는요. 책만 드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좀 약간 가격이 저렴한 하지만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책을 살 때는요. 어떤 책을 살 때 무조건 비싼 하드커버 책을 사지 않고요. 페이퍼백을 책을 산 다음에 책을 좀 보고 아 이게 정말 너무 좋다. 그러면 소장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똑같은 하드커버 책을 사서 자기 서재에 꽂아놓고 오랫동안 간직하는 거거든요. 저는 교재에 있어서 그 입시 교재가 하드커버일 필요는 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냥 착한 가격에 내용만 다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재 가격이 학생들한테 부담을 주는 게 너무 싫어서 제가 발간하는 모든 교재들은 그 하드커버랑 페이퍼백 중에서 그 페이퍼백의 그러한 생각에 맞춰서 가격을 좀 착하게 책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만들어지는 2026 D1도요. 그렇게 페이퍼백처럼 가격을 비싸게 하진 않고요. 여러분이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을 책정을 할 건데 그 전에 있었던 스텝업이나 부문킹이나 수직도캐를 제가 PDF로 학생들한테 제공했거든요. 근데 PDF로 제공하니까 전 그게 PDF로 제공하면 공짜지가 애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책이 없이 그냥 공부하는 게 불편하다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거 좀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책을 다 만들면 이거를 각각을 다 책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사게 하면 애들이 부담이 될 테니까 저걸 한 권으로 요약해서 만들고 그리고 저걸 좀 가격을 착하게 하자. 그래서 애들이 공부하는데 부담이 없게 만들자. 그래서 D1 2026 교재는 출판되지만 페이퍼백처럼 그렇게 출판이 될 거고요. 하지만 작년에 있었던 올해죠. 올해. 올해 있는 이 세 개의 강좌하고 그 PDF는요. 그냥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D1을 수강을 할 때 이걸 요약본을 수강을 하세요. 근데 이제 수강할 때 여러 번 돌리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이 기본기는요. 원래 공부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게 맞는 거지만 기본기는 자기 스스로 한다고 잘 되지 않아요. 우선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어서 머릿속에 시스템을 딱 장착하는 게 중요해요. 장착을 한 번 한다고 되지 말고 장착을 여러 번 장착을 하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마인드맵핑이 딱 잡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본 강좌는 여러 번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재를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 D1-2026 교재를 가지고 돌리다가 좀 깊은 걸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PDF 이걸 각각 다운받아서 제가 죽이지 않고 살려놓을 테니까 그리고 강좌도 살려놔 있을 거에요. 여러분 어차피 메가패스 구매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깊이 배우고 싶다. 그럼 구문킹 이거를 좀 다운받아서 깊이 좀 이렇게 들어보시는 뭐 이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진행되는 게 이제 내년도 커리큘럼의 D1-2026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19 플러스 9인데 19 플러스 9는 기본이 이제 기출 문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다음에 나와 있는 40회 모의고사는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EBS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지문 그리고 기출에서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지문만으로 이루어진 게 40회 모의고사이고요. 19 플러스 9는 100% 기출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최근 3년치 기출 문제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 19 플러스 9 강좌의 목적은요. 그냥 영어로 풀면 좀 억울한 점수가 나오니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모의고사에서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같은 유형만 몰아서 이렇게 때려서 확 문제로 풀어버리잖아요. 빈칸도 그냥 빈칸 20문제 이렇게 하지 말고 빈칸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유형만 모아서 이렇게 풀다 보면 출제 방식이 보여요. 아 맨날 이렇게 출제하네. 그거를 깨닫고 자기 걸로 채화하는 그게 이제 19 플러스 9 강좌입니다. 보통 이제 영어 좀 한다 하는 학생들이면 아까 얘기한 D1 같은 거는 자기가 영어에 대한 자부심도 좀 있고 하니까 D1은 안 봐도 좀 될 것 같고요. 19 플러스 9 수업 듣고 그 다음에 40회 모의고사 하면 절대평가에서 영어는 충분히 대비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19 플러스 9죠. 이거는 좀 근데 제 강좌지만 꼭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학원 강의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학생들의 좀 고집이 좀 있거든요. 그 고집을 좀 떼야지 돼요. 평가원의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제 얘기 들어보고 합리적이다 그러면 제 말씀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건데 합리적이지 않다. 저 사람 좀 이상한데 그러면 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고집을 버리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배들도 다 그랬고 정말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 게 19 플러스 9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40회 모의고사죠.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강좌고 학생들도 거의 다 사는 것 같아요. 책은 다 사는 것 같고 강좌도 많이 듣고 어쨌든 저의 쓰이니처가 가장 메인 강좌인데 40회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을 좀 약간 좀 해드리겠습니다. 2026 대수능 신규 버전 강의와 교재 출판은 내년도죠. 내년도 2025년 3월 달에 개강을 할 거예요. 그때 개강을 할 거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 플러스 9라든지 아니면 D1이라든지 여러 번 돌려서 완전히 기초를 좀 쌓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수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교재를 가진 학생은요. 게시판에서 업그레이드 문제를 받아서 수강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교재 정책 제가 만드는 교재 정책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옛날에 발간된 교재도 올해 수업을 만약에 듣는다면 그걸로 수강하게 해주고 싶다가 제 모토예요. 왜냐하면 매년 교재 낼 때마다 새로운 문제가 들어갔으니까 새로 사라 이거 좀 장사꾼 같잖아요. 제가 언젠가 커리큘럼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좀 장사꾼보다는 장인이 되고 싶은 소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교재 자체에 대해서 깊게 집중하고 학생들도 그거에 따라와서 이런 걸 추구하고 있어서 구교재가 있는 학생은요. 업그레이드 문제 받아서 수강하시면 그게 새 교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업그레이드 문제는 뭐냐라는 설명이 좀 의문이 되실 텐데 기존에 올해까지 있었던 40회 모의고사는요.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걸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키는 게 1회에서 10회까지로 돼 있는 문제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회에서 10회는 약간 좀 쉽게 문제를 출제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교육청 모의고사 난이도 정도를 1회에서 10회로 만들었어요. 그럼 1회에서 10회에 있었던 문제는 다 쉬웠냐 그런 게 아니고요. 시험이라는 건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 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시간 안에 푸는 게 어느 정도의 느낌으로 푸는 건지를 좀 주고 싶어서 1회에서 10회의 모의고사는요. 올해까지 있었던 책에서는 아주 쉬웠던 아주 쉬운 문제를 한 회당 듣기 빼고 28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를 심어 놨었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약간 오해를 하더라고요. 40회 모의고사는 좀 쉬운 거 아니에요. 뒤에 거 풀어보지도 않고 뒤에 건 엄청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의도가 그랬었는데 대부분의 저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듣다 보니까 선생님 그런 문제 필요 없어. 선생님 마음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필요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제가 학생들의 리뷰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2026 대수능 킹콩 40회 모의고사는 그렇게 1회에서 10회를 좀 쉽게 만들었던 각 회에 있었던 3개 정도의 쉬웠던 문제는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문으로 완전히 교체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게시판에 올려 놓을 거라고요. 옛날 교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 게시판에 몇 회, 몇 번 문제가 교체가 됐네. 그러면 그거 다운받아서 그냥 거기 프린트 껴서 이렇게 들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40회 모의고사는 이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1회에서 10회가 약간 쉬운 편이고 교육청 수준이고 그리고 11회에서 20회가 평가원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데 30회부터 40회 또 20회부터 30회 그 뒤에 있는 거는 점점 난이도를 약간 조금씩 조금씩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으니까 40회 모의고사를 딱 했을 때 아 나는 우선은 책은 샀는데 난이도가 높은 것만 좀 한 20회 정도를 풀어보고 싶다. 그런 경우는 이제 21회부터 40회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된다. 그런 걸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건 듣기는 없어요. 독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듣기는 뭐 EBS 듣기를 사용하셔도 되고 워낙 듣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적인 감? 매일매일 연습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또 저희 회사의 메가스타디에서는 듣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터치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듣기는 안 하고 독해만 이루어져 있고 이걸 하실 때에는 1회에 50분 정도 시간을 잡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건 시간 안에 푼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그거에 맞춰서 제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 찾으면서 문제를 풀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모른 단어 나온다고 해서 단어 찾지 않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강의를 들을 것 이게 핵심입니다. 반드시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의 강의를 딱 듣고 아 이게 깨달음이 있는 이게 이제 강의잖아요. 물론 해석지 해설지 구문 이런 걸 저희가 제공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활자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은 표정 그리고 중요한 이 말 그 다음에 손짓 그 다음에 강의하면서 내가 어디에 밑줄을 치는지 그걸 보면서 제가 전달하는 바가 종이로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해설지 해석지에 다 담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현장 강의를 촬영해서 올리는데요. 현장에서는 듣기를 제외한 모든 문제를 강의하진 않고요. 21번 어떤 문제인지 아시죠? 밑줄 친. 그 다음에 어법, 어휘, 빈칸내 문제, 흐름 문제 이것만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저 유형만 강사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래요. 주제 찾기나 제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용일치 불일치, 심경도표. 이런 거는 여러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러닝타임은 한 두세 시간 될 텐데 1회 모의고사가 강의가 하지만 이 열두 문제만으로 한 두세 시간을 채우니까 저 열두 문제, 필러 문자로 생각하는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강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킹콩의 40회 모의고사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 게시판에 많은 좋은 질문을 많이 올려놨어요. 엔젤을 그래서 유형별 백제 시리즈를 많이 다운받아 놨으니까요. 이거 강의 들으면서 나는 이 유형이 좀 약하다 싶을 경우에는 그 유형 다운받아서 문제 풀고 해설지도 다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DF로 다운받으시고 질문은 당연히 게시판에 하시면 제가 직접 질문을 달아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저의 커리큘럼 가기가 끝나는 건데 다시 맨 앞으로 가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19뿌라스구나 40회 모의고사는 이미 학생들의 반응도 좋고 사실 매출도 상당히 좋아요. 이 두 강좌가 이제 학생들의 니즈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D1을 제가 올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오랫동안 제작을 했습니다. 게시판에 있는 선생님 제가 영어가 몇 등급인데 영어를 많이 못하는데 읽기가 힘든데 이런 학생들의 사연과 지금까지 살아온 스토리들을 듣고 내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하고 착실히 준비하고 정말 제대로 준비한 강좌가 D1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어의 생기초를 가지고 영어 시작하려고 하는 아직까지는 못했지만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D1을 수강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수강하고 이거 수강하고 이거 수강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평가 수능 100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킹콩의 커리큘럼 가이드였습니다. 간단하죠? 이제 수업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